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오늘도 타타스틸 체스 인도대회에서 블리츠 경기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가 더블 라운드 로빈이라 한 선수가 다른 선수와 두 번씩 맞붙게 되거든요. 또 한 번 칼슨과 아루쥬 네리가이시의 경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칼슨이 직전에 두 선수의 맞대결에서 엄청 허무하게 패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서륙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경기가 나왔을지 같이 한 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아루쥬이 100을 재구성 경기를 했습니다. 경기는 D4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 인디언 게임에서 백예나이트가 C3칸 나오는데 일단 님조로 가진 않고 D5로 밀면서 퀸스겜빅 거절 메인진행으로 따라가게 됐습니다. 폰을 교환하면서 익스체인지 바리에이션으로 들어가고요. 실제로 아루쥬이 2라운드 전에 두 보프를 상대로 이 라인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익스체인지 바리에이션이 다시 한 번 선택이 되는 모습이고요. 비쇼이 나가면서 핀에 걸고 D5칸을 위협합니다. 일단은 C6를 이용해서 D5을 지켜놨고요. 백이 비쇼이 나갔으니까 펑 구조를 닫고선 들어가는데 근데 여기서 칼슨이 재밌게도 비쇼 F5를 보여줘요. 자 이 수가 일단은 이 밝은색 대각선을 확보하는 굉장히 좋은 수긴 한데 근데 제가 이게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기를 이게 퀸 F3에 당해서 사실 흙이 좀 불편해지는 요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쇼이 공격을 당했고 비쇼이 뒤쪽으로 빠지게 되면 이게 F6에서 교환이 되면서 더블폰이 만들어지거든요. 퀸까지 전부 다 교환된 상황이라 그러면 이건 엔드게임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근데 이게 한 2023년도? 한 1, 2년 전부터는 이게 흙이 무승부가 충분히 가능한 라인이다. 이렇게 좀 평가가 바뀐 듯 해요. 제가 이걸 배웠던 그보다 전에는 이게 흙이 별로 좋지 않은 라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고립된 더블폰이 완성되기도 하고요. 나이트가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비쇼은 언제라도 비쇼상을 데려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이트가 이렇게 올라가서 F5칸을 쓸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무승부 오프닝이라는 어느 정도 명성을 얻게 됐고 그리고 칼슨이 이거를 사용을 했어요. 이거는 대회 상황을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17라운드였거든요. 대회는 18라운드 구성이니까 이 경기랑 그 다음 경기만 하면 이 대회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재밌게도 16라운드에 이 선두가 바뀌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아루준이 원래는 선두였고 칼슨이 2등이었는데 칼슨이 이기고 아루준이 지면서 이게 선두가 뒤바뀐 상황이었어요. 근데 17라운드에서 바로 맞대결이 펼쳐지니까 칼슨 입장에서는 여기서 안전하게 무승부만 잘 지켜내면 어차피 웨슬리수가 쫓아오는 건 크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고 그 다음 라운드 승점을 따내면서 우승을 확정 짓겠다 그 아이디어가 좀 깔려있었다고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앞서 이 님조인디언 디펜스의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하지 않고 들어갔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아루준은 나이트를 G2 전개하면서 다른 쪽 방향성을 가지게 됐고요. 비숍이 나오고 나이트가 G3칸 가면서 비숍을 위협합니다. 비숍이 뒤로 빠졌을 때 퀸이 F3칸 쫓아올라가면서 진행이 되고요. 자, 이러면 다시 한번 더블폰 만들어지는 위협이 생겨납니다. 나이트가 전개되면서 연결이 되는 모습인데 나이트가 F5칸 올라가면서 비숍과 G7폰을 동시에 타격을 하죠. 자, 이러면 비숍을 뒤로 빼는 게 좋은 수일 리는 없을 테니까 비숍 나이트 교환이 되고요. 자, 이러면 100이 어느 정도의 불균형 상황을 만들게 됐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러면 비숍까지 전개되면서 대각선을 확실하게 잡고 이제 플레이가 되는데 근데 흑입장에서도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러면 이렇게 이제 익스체인지가 들어가는 형태에서 결국 이 흑의 밝은색 비숍이 이 대각선을 잡지 못하고 얘가 이제 좀 나쁜 비숍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은 나이트와의 교환이긴 하지만 어차피 나가서 이 비숍의 문제를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흑입장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은 오프닝이 되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또 더블폰이 만들어지는 상황도 아니고요. 자, 일단 H6로 비숍 한번 밀어내고요. 자, 칼슨은 킹사이드 캐슬링을 조금 뜸을 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이 대각선이 좀 위험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 배기에 아직 캐슬링이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G폰을 이용한 확장이라든지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요소가 있겠죠. 자, 근데 재밌게도 컴퓨터 엔진 평가상 여기서 퀸 A5가 좋은 수였다고 하거든요. 자, 이게 뭐 핀에서 나가니까 일단 좋은 수처럼 보이긴 하는데 자, 근데 이게 한 가지 위협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또 핀에 걸렸기 때문에 나이트 E4가 일단 가능한 이 상황이 되고요. 단순하게 비숍 전개하면 모든 게 문제가 해결되고 캐슬링까지 바로 될 듯 보이는데 여기서 놀랍게도 비숍 A3가 가능하대요. 자, 이 라인이 예전에 제가 경기 분석할 때 거기서도 이제 이 라인이 그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비슷한 모티브가 활용됐던 걸 제가 소개했던 적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좀 가능한 이 패턴을 조금 익혀두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B2폰을 공격을 하는 건데 비숍을 잡으면 이렇게 나이트를 잡으면서 일단 공격이 들어가고요. 물론 룩을 잡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럼에도 이 체크까지 집어넣게 되면 킹이 지금 백랭크로 못 가기 때문에 킹을 앞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 어느 정도의 득점은 했다 정도로는 이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방법이고 자,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룩 B1으로 이렇게 지키는 것도 가능한데 자, 이러면 비숍 피생해놓고 자, 그 다음 이제 위협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까지는 또 만들거든요. 자, 근데 이거 또한 일단은 폰을 잡기도 했고 이거는 백의 어떤 전개적인 부분이 좀 꼬인다라고는 확실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재미있는 라인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자, 근데 일단 경기 자체는 H6로 비숍 밀어내고 자, 그 다음 G6까지 하면서 이 밝은 색 대각선에서 자, 퀸을 밀어냅니다. 자, 퀸을 뒤쪽으로 일단 빼게 되고요. 자, 퀸이 E7이 가면서 자, 흙은 이제 반대쪽으로의 캐슬링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두게 되죠. 자, 백은 이제 비숍을 전개하면서 들어가는데요. 자, G5으로 비숍 밀어내고 자, 비숍 교환까지 만들었어요. 자, 이러면 세미오픈 H 파일이 열렸기 때문에 당연히 흙은 퀸사이드 쪽으로 가는 게 맞게 되고요. 자, 그리고 오히려 이 세미오픈 파일이 그니까 이후 이 더블폰 때문에 백도 캐슬링을 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모습이 되겠죠. 자, 지금은 백에게 퀸사이드 캐슬링 하는 게 사실 가장 자연스럽긴 하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아르진 입장에서는 앞서 수순위표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이게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거든요. 여기서 이 백을 가지고선 칼슬링을 꺾어야만 자신의 우승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가서 좀 무난하게 가는 형태는 일단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렇게는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르진의 선택은 룩 B1 상대 킹을 노리는 거였어요. 자, 빠르게 B4, B5 마이너리티 어택을 해서 이 킹을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흑도 반대쪽에서 일단 좀 작업을 해야 되고요. 자, 킹부터 조금 안전하게 배치해놓고 나서 자, 이후 H5로 경기로 풀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백도 캐슬링을 하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고요. 최대한 이제 중앙에 가지고선 경기를 풀게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이제 흑이 얘가 움직이게끔 그러니까 좀 강제하는 상황을 어느 정도 연출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이 이제 B5로 올라갈 텐데 어, 근데 지금 당장 B5은 조금 쉽지 않은 모습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장이 걸려서 사실 이게 그러니까 B파일이 열린다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백에게 워낙에 좋은 상황이 되겠지만 근데 이거를 닫아버리는 지금 결정이 가능하거든요. 자, 이러면은 이제 A파일, B파일은 전부 다 열리기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 여기 C5에 대한 충분한 또 지원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흑이 좀 앞서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킹이 중앙에 남아있게 되는데 이게 또 D4 브레이크까지도 가능해지는 모습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백도 준비를 하고요. 나이트 A4로 갑니다. 자, C5 칸을 조금 더 컨트롤하고 다시 한번 B5을 노리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룩이 배치되면서 일단 C5 칸을 조금 더 강화하고요. 그 다음 B5가 올라오는 경우라면 이 디스커버드 어택을 이용해서 퀸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자, 나이트가 C5 칸 들어가고요. 자, 이러면은 나이트는 일단 잡을 수는 없죠. 잡게 되면은 지금 이 B파일에서 압박을 당하는 모습이 되고 자, 이러면 뭐 B숍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플레이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자, 칼슨은 일단 룩을 C7 칸 배치하면서 조금 더 수비적인 스탠스를 가져가요. 결국 이제 백은 A4까지 끌어와서 공격을 할 텐데 여차하면 잡겠다는 아이디어도 좀 있었다고 봅니다. 자, 이러면 미리 좀 이제 수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킹사이드 쪽에서 유의미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버티는 아이디어를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자, A4까지 올라가면서 백이 계속 밀고 올라가고요. 자, 또 H4로 이제 반대쪽에서 이제 싸움을 걸려고 합니다. 자, A5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퀸이 F A 칸에 가는데 아, 근데 이 수가 체스타컴 분석에 따르면 물음표를 받는 실수가 되고 말았네요. 자, 이게 블리츠 경기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워낙에 좀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실수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자, 근데 이게 전략적으로 사실 나쁘다고 보기는 좀 애매한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결국 킹사이드 쪽에서 뭔가를 만들려고 봤을 때는 지금 이쪽에서 폰을 잡고 들어가고 싶은데 룩이 안 지켜져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퀸으로 룩 지켜놓고 이쪽 열고 결국 룩이 교환된다고 했을 때 이게 퀸이 이런 식으로 상대의 뒷공간 침투가 가능하다 그러면 결국 이제 백의 킹을 이쪽에서 유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일단 전략적으로 좀 괜찮다고 보거든요. 자, 근데 뭐 컴퓨터 NG 평가상 여기서는 그냥 나이트 교환을 빠르게 해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밀고 올라오는 거를 방지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A6 같은 거를 방지하기에는 이게 희생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숍으로 때려놓고 나이트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겠죠. 자, 근데 지금 당장으로서의 위협은 크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일단은 이 킹사이드 쪽으로 좀 공격을 전환시키는 모습이 됐어요. 자, 아로드는 먼저 폰 한 번 교환하고요. 자, 룩을 교환하면서 상대가 침투할 수 없게끔 만들어두고 자, 이후 A6로 상대의 퀸사이드 쪽을 두드리게 됩니다. 자, 당연히 이제 폰 구조를 막고선 그러니까 이제 폰은 앞을 열어주지 않고선 나이트 교환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후 이제 경기가 진행되는데 자, 근데 이 포지션이 컴퓨터 엔진 평가상 100이 1점 넘게 거의 뭐 2점 가까이 앞서가는 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언뜻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지금 100이 뭐 김부를 잡아낸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 뭐 퀸사이드 쪽에서 오픈 파일이 생겨서 상대 킹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요. 물론 타겟이 하나 있긴 하지만 이 타겟이 지금 바로 공략이 가능한 부분인 것도 아니고요. 자, 근데 뭐 컴퓨터 엔진 평가를 잠깐 따라가 보면 일단 퀸을 2칸 해서 이렇게 F3칸 잘 배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H폰이 약점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상대 킹을 묶어놨기 때문에 이 킹의 안전 부분을 좀 공략하면서 충분히 좀 배기 주도권들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위치해놓고 나서 이제 룩이 H1에 가서 이 폰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고 나면 사실상 나이트보다 이제 비쇼업이 조금 더 월등한 상황에서 이거는 배기 조금씩 굳혀가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게 또 블리츠 경기다 보니까 아루즈니 방향성을 잘못 잡습니다. 자, 비쇼업이 F5칸 배치되는데 근데 이수도 일단은 물음표를 받으면서 약간 부정확한 상황이 됐고요. 근데 뭐 아이디어적으로는 이 폰의 전진 이런 것들도 일단 방지를 하고 비쇼업을 조금 더 활동적이게 쓰겠다는 아이디어가 좀 깔려있죠. 자, 나이트가 F6칸 가지고요. 자, 여기서 이제 F3를 이용해서 자, 킹을 F2칸? 보다 안전하게 배치하려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게 안전한 칸이 아니었습니다. 자, 퀸이 오고 나니까 갑자기 G2도 위험해지고 그 다음 G3칸 침투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킹 F2가 되면은 곧장 이 체크에 또 당하면서 킹이 쫓겨다니는 또 상황이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비쇼업이 와서 이제 폰부터 지켜놓고 자, 그 다음 이제 경계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자, 이러니까 퀸이 다시 한번 E3폰을 위협하면서 계속 압박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100이 주도권을 앞서 컴퓨터 엔진 평가상 퀸이 먼저 오게 되면 확실히 100이 조금 더 괜찮은 상황이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폰 구조를 좀 바꾸다 보니까 이게 퀸이, 그 이제 흑이 오히려 좀 공격하는 입장이 되고 말았어요. 자, 여기서 100이 룩 B3를 두게 되는데요. 자, 측면에서 폰을 수비하지만 근데 이게 이제 컴퓨터 엔진 평가상으로는 다시 한번 물음표를 받게 됐어요. 자, 지금 물음표 3개가 이제 모이면서 결과적으로 100이 가지고 있던 이점들이 사라지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이후에 뭐 더블링이 돼서 상대의 폰을 위협할 수 있긴 하지만 근데 어차피 또 폰은 이제 킹이 가서 뭐 지켜준다거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뭐 컴퓨터 엔진 평가상으로는 그러니까 이후 퀸 교환을 좀 만들면서 다시 한번 룩 H1으로 약점인 그 H4는 타겟팅해서 공격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이 수호였다고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룩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 버렸고요. 나이트가 기동을 시작합니다. 자, 이러면 나이트가 지금 D6 왔다가 C4 칸 들어가는 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이죠? 자, 그래서 100이 빠르게 일단 킹 교환부터 하고 들어가는데요. 자, 킹 교환이 완성되고 자, 룩이 E7 칸에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폰에다가 압박 걸어주고 나서 킹F2 되니까 나이트가 C7으로 가거든요? 자, 이러니까 A6 폰이 왠지 모르게 약하다는 느낌이 들죠? 자, 비쇼비 가서 일단 지키는데 여기서 칼슨이 B5를 보여줍니다. 자, 이러면 A6 폰을 지키기가 매우 까다로워졌거든요? 자, 갑자기 엔드게임으로 접어드니까 칼슨이 룩 빼내고 나이트가 D6가 아니라 C7에 오면서 지금 폰을 잡는 위협을 걸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시간이 촉박한 와중에 자, 아루준이 실수를 하고 말죠. 자, 룩이 이 폰을 지키지 않고 자, 오히려 이제 폰을 공격하는 자, 일단은 이수를 두게 되는데 자, 근데 이수가 이제 물음표 두 개짜리 블런더가 되고 말았어요. 자, 지금 엔진평가상으로는 그냥 여기서 룩이 가서 이 폰을 지키는 게 조금 더 이 경고하고 좋은 수였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 지키는 지키니까 얘가 이 활동성이 없긴 한데 나중에라도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킹사이드 쪽에서는 베개 구조가 조금 더 좋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경고하고 이제 좋은 수였다고 하는데 자, 룩이 C3칸 가면서 이제 폰을 노리게 됐고요. 자, 서로 간에 이제 폰이 하나씩 교환되는데 어, 이것도 블런더가 됐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B4가 하나 더 잡히거든요? 자, 그리고 B4가 걸리면서 이게 포크에 들어가는데 자, 칼슨이 여기서 굉장히 멋진 수를 보여줍니다. 자, 룩이 가서 일단 비숍을 지킬 수밖에 없는데요. 자, 룩이 C7에 가죠? 자, 지금 룩 교환을 하면서 이 비숍에 대한 위협까지도 같이 거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룩을 잡게 되면 이거는 흑이 완전히 이기는 룩, 그 폰앤드 게임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룩을 잡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 비숍 나이트 교환을 해버리고요. 자, 결국 나이트를 주긴 할 거예요. 그 다음 뭐 체크를 이용해서 이제 폰 구조를 망가뜨리면서 일단 줄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이 구조가 되고 나면 이거는 흑이 확실하게 이겼다라고 판정을 해야겠죠? 지금 통과한 폰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킹이 이제 묶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 100은 지금 통과한 폰이 없거든요? 얘 전진도 안 되고 F파일에서 막혔고 그렇다는 거는 여기에 킹이 묶여있는 동안에 흑이 이제 앞에서부터 폰을 무너뜨리면서 경기를 잡아간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차 싶었는지 룩이 B3칸 가는데요. 자, 나이트 비숍 교환하면서 변수 없애버리고 자, 이후 이 통과한 폰들 가지고선 칼슨이 경기를 풀어갑니다. 자, 일단은 E4로 브레이크를 시도하지만 룩 체크 들어가고 자, 폰이 A5 전진하면서 자, 여기서 이제 상대에게 항복을 받아 냈네요. 자, 지금은 이제 흑이 폰 밀고선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 위협들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실질적으로 막기가 쉽지가 않죠? 그 다음 100이 유의미한 카운터 플레이를 만들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통과한 폰을 만들 수 있긴 한데 킹이 이제 앞에 배치되면서 막게 될 거고 올라간다고 해도 어차피 얘는 이제 전진이 안 되는 모양새이기도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엔드게임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아루준이 가지고 있던 이점들을 좀 놓쳐버리면서 자, 칼슨에게 이제 승리를 좀 허용하고 말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요. 자, 칼슨이 이제 깔끔하게 서륙을 하면서 자, 이번 대회에 우승까지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래피드와 블리츠 모두 다 이제 우승을 차지하게 된 셈인데 근데 재밌게도 블리츠에서는 그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줬음에도 레이팅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게 2800 넘어서 레이팅을 유지한다는 게 참 쉽지 않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 칼슨을 확실히 이 속기에서 잡아낼 만한 선수가 아직은 좀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는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말에 또 월드 래피드 앤 블리츠 이제 체스 챔피언십이 열리게 되는데 자, 이후 대회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 같이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언제나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경기들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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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